오늘 말씀은 빌립의 질문,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당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당에서 도마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여기 알았더라면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시제, 시제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그리스도임을 인지하고 확신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믿는다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본 것이나 똑같다, 다름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도중에 갑자기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뜬금없이 질문을 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에게로 간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빌립이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뜻이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더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우리 눈으로 뵙는다면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믿음의 쇠기를 받겠습니다. 확고하게 믿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더 확실하게 100%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증거냐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게요. 그런데 그 딱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이번에 제가 사업을 사녔는데 사업이 대박이 나게 해주세요. 또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복권을 계속 사는데 복권이 당첨되어서 이제 횡제를 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일들이 다 잘되게 해주세요. 한 가지만 대박을 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또 무엇인가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보다도 더 잘 믿겠다고 그렇게 소원기도 아닌 소원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탕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더 큰 욕심을 부리고 나 잘났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기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나 잘났다고 떠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여기서 그런 한탕 한탕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빌립은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더 확실한 증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또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죠.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아,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하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는데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해 보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니라 율법, 모세의 율법에 기록됐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라 굉장히 정확하게, 굉장히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증거를 가지고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신하는 방법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빌립이 아, 이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그 증거 그 증거는 굉장히 탁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탁원했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다. 성경을 통해서 구약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 말은 상당히 이 빌립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실상 빌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방법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쳐주신 방법과 똑같아요. 누가 보금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해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의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나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 방법은 모세의 율법과 선의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예언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과 빌립이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한 그 사실이 근거가 똑같아요. 빌립은 대단한 사람이죠. 빌립은 제의롭고 똑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의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자신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빌립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혼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터득할 정도로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다. 빌립이. 빌립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데도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믿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죠.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달달 외워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빌립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은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구약의 모세의 율법 시편 선지서의 말씀들에 대해서 통달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제가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 빌립은 지식은 많고 성경 지식은 많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 다윗의 시편 그리고 또 선지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비추임,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빌립은 말씀은 있었는데 성령의 비추임, 성령의 역사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믿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성경을 안 읽어도 성령이 다 가르쳐주신다. 그러면서 막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환상으로, 개시로, 음성으로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날마다 철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예언된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도 없이 그냥 직접 개시로, 음성으로 뭔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개시를 받아서 다 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투시의 능력이 있어서 당신들의 마음을 꿰뚫어본다. 무시무시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신비주의자이고 분명히 이단 사입에 속한 사람입니다. 경계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신양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안에 있는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마귀를 이기고 죄를 버리고 구원받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개입하신다.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죄가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자가 마지막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지, 형벌을 받는지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빌립은 구약에 능했지만 구약 성경에 능통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지금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나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세속적으로, 물량적으로 해석해요. 기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하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잡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고 남을 다스리고 이런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쫓아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영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믿을 수 있는데 그 영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정 못 믿겠다면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마. 하나님을 보여주마.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짱 하고 보여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빌립과 그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면 육신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데 육신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변을 당해요. 육신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고 만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나 주완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감동되어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육체로 뵙게 되자마자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그때 주님의 손이 그들을 어루만지시니까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벼락을 맞은 것과 같고 수만 볼트 고압선을 왼손으로 만진 것처럼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성령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육신으로 우리 육신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또 볼 수 없는 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생대 쓰지 말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나를 보고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똑같이 볼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서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물 위를 거르시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도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육신으로 계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봤다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 저런 분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맞아 이렇게 우리가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더구나 빌립은 그 당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해서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추가로 아버지를 또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유다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호침과 기적과 능력을 봤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삶의 과정을 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행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셨는지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그 모든 과정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분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희의 기적을 행하시고 중풍경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그 부분적인 것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라는 것 예수님의 전체 삶을 봐라. 그 당시에도 예수님처럼 기적이나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와 예수님의 다른 점은 마술사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자기 인기, 자기 명예를 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과 의로 행하시고 죄와 협작과 공명심을 다 버리고 오직 거룩함과 궁율함으로 일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이기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내려놓으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 점이 달라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함과 진리, 죄인들에 대한 궁율과 사랑으로 사시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명심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막 인기가 절정에 올라왔을 때도 예수님은 도망가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떼거리로 몰려와서 남자 5천명씩이나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계략을 꾸몄을 때 예수님은 아시고 저 갈릴리 변방으로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기, 명예 그리고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이다. 한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이 꼭 권을 받고 지옥의 형벌,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평강에 임하게 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죄에서 세상을 구할 그리스도 고세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삶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지 그리스도인지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리도 걸으시고 그리고 막 파도가 치는 거친 돌풍을 잠잠 마라 해가지고 순식간에 가라앉히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못하신 일이 없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행하심은 기적이나 능력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 백성을 삼는 일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이 기적이나 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어떤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고 더 귀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죄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사역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모두 다. 목회자나 또는 전도사나 또는 교회의 어떤 중직이 있는 사람들만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람을 낚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을 말과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과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대단한 큰 대업을 이룰 수 있다. 어떤 큰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일은 성령의 강림이며 성령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능력, 성도들의 거룩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비유의 말씀과 능력을 전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전히 제자들은 딴소리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대체스상의 무리들에게 잡혀가실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졌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도 다 엉뚱한 소리만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못 알아듣고 세상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고 세상적인 계산, 세상적인 머리만 굴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왜 예수님이 당신보다도 우리가 더 큰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에는 시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 받으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그리고 3천명, 5천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큰일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도들은 로마 황제의 피빡에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또 맞아서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빌게지처럼 굉장한 대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돈 많은 누구, 머스크처럼 우주여행을 꿈꾸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져서 세상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거룩한 복음으로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재산받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일, 더 큰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큰일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아서 죄와 탐욕과 음란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눈만 뜨면 세상은 온갖 잡다고 더럽고 죄와 탐욕과 거짓이 가득 차 있어요. 길바닥에 온갖 뱀이 깔려 있고 더러운 오물구덩이가 여기저기 막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뱀에 물리지 않고 오물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면 기저귀의 능력이죠.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사탄의 계략과 눈만 뜨면 온갖 더러운 죄와 욕심이 보이고 깔려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산다는 것만큼 큰일과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것이 큰일이에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더러움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해야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성능의 능력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능히 세상의 더러움과 죄악에 때묻지 않고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담대히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분초마다 순간마다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피로 죄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꼭 교회 나와서만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니면 나쁜 생각을 했구나. 아니면 내가 누구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그때 즉시 예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청격해 주시고 제가 진리 안에서 살게 하려 줘서 그때그때 순간마다 예수의 보혈과 죄삼으로 성능의 능력으로 죄와 더러움을 이겨내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방법과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분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 놓고 또 죄를 짓는대요. 아 금방 회개했는데 또 금방 돌아서서 죄를 짓는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회개해야지. 천번이고 만번이고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뭐 회개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회개 오늘 열 번 했지. 하나에 만원 십만원. 우리는 회개를 백번하고 천번 하면 회개 한 번 하는데 만원이라 그러면 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하루에. 죄의 길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백번이고 천번이고 만번이고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나에 백만 원이라고 하면 만번 하면 얼마입니까. 1억도 벌 수 있고 2억도 벌 수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돈이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재산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억만장자 백만장자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그 부자보다도 더 우리가 값진 자산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회정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라면서 끝까지 거룩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온의 대로를 걸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성령은 감사합니다.